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 내가 누군지 알아?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? 오늘은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오리지날이야 아이 모발 모발 이제 알겠어요 누구? 이덕화씨 이덕화씨 미텔인지 모르겠어요 남이석씨 저기 북에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조준경씨 네 저분 뭐하시는 분 같으세요? 딱 봤어 골고루 봐야지 여기만 보면 뭐하는 분 같아요? 군.. 네? 군당님? 군당님? 아 군당비서? 아 군당비서 당간부만 맺잖아 반간부만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이용식씨가 우리 이재만누라갑니다의 원래 초기 버전의 출연자셨습니다 고양이 황해도 은율 네 그래서 남남북녀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자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희 어머님의 젊었을 때 어떤 그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고 아 누가 제일 반가우세요? 뭐 여기 계신 분 정말 다 보고싶었던 분들이에요 어머니 닮은 분이요 어머니 닮은 분 여기서 어머니 닮은 분 제가 봤을 때 이순신은 얘기 안 하셨을까요? 어머님이 아니 이순신씨는 제 모습이고 내가 만약에 딸로 태어났다면 저 모습으로 태어내요 아 이런 몸매가 삐지는건 이해가가지고 우리가 삐졌다는건 이해가 안나오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신은할씨가 어머니 닮은 분의 모습이 이야 민이셨구나 아 민이셨어요 근데 아들이면 왜 이렇게 달라 보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